한국걸스커티 연맹 소녀와 젊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걸스커티 활동을 널리 알리고 소녀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걸스커티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2011년 12월 8일 한국걸스커티 연맹 총재 이어서 각 멤버에게 위촉장과 회원증을 수여하겠습니다. 위촉장 걸스커티 솔직히 걸스커티에 대해서 많이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가면서 좋은 걸스커티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